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삼천포 문어 낚시 더하기 내만깔치 낚시 두탕을 띠러 나왔는데요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지금 봅시 피곤한 상태인데 일단은 입질 받으면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이용할 선사는 여기 대풍호구요 오늘 처음부터 오는 배인데 아주 기대하십니다 그럼 날씨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오 여기 온 한길이 있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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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금일ica 사용할 장비는 우선 릴은 입구다 피닉스 백 엘입니다 합사는 아미고 2호합사 입니다. 핑크색 예쁘죠 노드는 제가 그때 도달의 낚시에 사용한 카레이, 비비, H165 이게 문어용으로 괜찮아요 여기 끝에만 살짝 휘는 할대의 액션이고요 35봉도를 하나 물렸고 금색, 반짝이 색동, 문어전용 집에서 나오는 문어전용 아기입니다 밑에 블레이드가 달려서 어필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채비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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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sounds 아주 신뢰던 기름 발견 가진 밀킥 칠해를 한번約 보다 leaving 마치 야와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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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조심히 와도 와도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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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하시네 혼자 다 잡으시네 오~~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얼마만에 걸린건데 그에 빠지는 역시 역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 사이즈 좋다 키로 왔다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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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즈 좋다 자 장신님 키로 잡아당하다가 안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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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감각이 좋네요 아이고 아 한 마리 있었네 자꾸 뜯어내네요 문을 자꾸 뜯어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문자 끝난다! 나이스 나이스! 끝난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배 돌아가겠습니다. 배만 톱니다! 안돼! 오늘 문어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방까지 하러 이동하거든요. 그 영상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어 낚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우와! 우와! 삼친가? 아닌가? 달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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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